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좌우의 격렬한 그런 대립을 뚫고 가까스로 한반도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자유민주공화국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의 큰 현대사를 읽다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런 체제로 등장하게 된 것만 하더라도 기적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대역사였고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대한민국의 수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하게 탄생한 국가를 무너뜨리지 못해 가지고 역주행시키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참 탐욕과 그들의 무지함과 이런 부분에 대한 한탄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은 어제 김기현 후보가 2018년도 울산시장선거의 청와대 개입권에 대한 검찰 구형을 보고 선거공작에 뿌리 깊은 DNA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고 선거공작에 뿌리 깊은 유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바로 소위 득표수 조작과 부정선거에 뿌리 깊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선거 부정이라든지 부정선거를 주도한 그 세력들은 586운동권 출신들이 큰 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586운동권 세력들이 결국은 이 귀하고 이 좋은 나라의 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선거까지 도독질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더욱더 참 안타깝고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묵인하고 은폐하고 외면하고 이런 대열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참 걱정뿐만 아니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를 먹게 되고 그냥 살다가 다 떠나지 않습니까 산천은 의관대 인근은 간대 없고 옛날 시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후손들에게 정말 해서 안 되는 일이 부정선거가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86 운동권을 갖고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스스로가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저래서 그렇게 악한 짓들 하구나 한 2, 3일 전에 조선일보에 실렸던 대한년대 대표로 있는 민경우 씨 아주 젊은 날에 운동권 출신으로서 크게 활동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본인이 기고를 중앙일보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운동권들의 뿌리 깊은 노골적인 반국가 성향 이 부분을 민경우 씨가 스스로가 586 운동권의 주도 세력으로 활동하면서 갖게 된 생각을 피력을 했네요. 운동권의 은폐된 반국가 성향 반미가 안 먹히자 반일로 우회하다. 민경우 씨도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 거죠. 반일이나 반일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586 운동권들이 주도해서 벌린 바로 선거 부정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야합해 가지고 일곱 번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 반국가 성향 반미 반미반이라고는 그러니까 민경우 씨도 다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이렇게 비급한 사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전하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서 어쩌면 이 사회가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참 어처구니없는 사회가 됐을까 참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인터뷰보다는 글을 기구한다는 것은 좀 정리된 생각을 올리는 것이니까 민경우 대한민국 상임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보니까 80년대 학생들은 혁명을 지향했다. 그들은 정치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종교인으로 성장했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80년대 나라를 통째로 뒤엎고자 하는 위험한 사조가 허루가 있다. 그 위험한 사조를 21세기에 들어서 직접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식자층에서 이 문제를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고 지적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세대의 노후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의 삶에도 너무나 치명적인 악역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경우 씨가 이야기하는 이 소위 586 운동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배경 80년대 젊은 날 혁명을 지향했던 것처럼 나이가 먹은 지금도 나라를 통째로 뒤엎고자 하는 위험한 사조가 흐르고 있다. 그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민주주의에서 바로 선거를 부정직하게 저지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반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체제를 뒤엎는 겁니다. 반국가적 성향과 문화의 잔재는 586 운동권들의 머릿속에 유죄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질기게 살아남아 현실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딴 사람이 하면 그런가라고 의심해 배울 수 있는데 586 운동권들의 정신세계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586 운동권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체제를 뒤엎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민경우 대한년대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80년대 90년대 급진주의적 전성기에 태동한 반국가적 유산들이 여전히 중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경강공학에 형성돼 있고 반국가 세력을 정치조직적 수준에서 압약하는 간첩세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다.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대한민국 체제를 장악하는 마지막 단계가 선거 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성공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윤석열 후보가 240만 표 이상 이름될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살아남아서 그나마 어느 정도 중지를 시킬 수 있었지만 이재명이 이름 당선됐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그 길로 갔을 겁니다. 더 이상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거를 한두 가지 이런 정보라도 여러분들 중요한데 젊은 날 정말 운동권 출신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민경우 대한년대 상임대표의 기고문을 통해서 586 운동권 출신들은 여전히 체제를 뒤엎는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꿈꾸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마지막 작품이 뭐죠? 그들의 마지막 수단과 방법이 바로 선거를 장악하는 것이다. 뭐 다 장악된 거죠. 왜 장악됐느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치료진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다 조작을 성공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목소리를 높인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양심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는 자신이 익히 알고 본인이 목도한 그런 진실과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연대의 상임 대표로 있는 민경우 씨조차도 586운동권들의 활용정점에 해당하는 소위 선거 부정 문제는 일체 언급 안 하는 거죠. 언급을 해야 그 문제가 공론화되고 그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해결될 수가 있을 건데 아예 깔아뭉겨 넘어가니까 이번에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깔아뭉겨 넘어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들 사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이 뭐 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나왔던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이처럼 처절하게 해부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 책을 전권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얘기하는 후손들의 미래와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